한옥난 봤어, 봤어, 봤어 내가 왜 그도록 한기탕을 못 잇는 건지 알아? 왜 그렇게 건방을 떨었어? 뭘! 이 가운 거 이 자리에 못 끌려봐 우리 한나랑 많이 놀고 싶은데 아저씨한테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아저씨 어디 가요? 더 이상 다이오씨 힘들게 하지 말아요 그 사람을 내가 지킬거든 당신 기억 속에 내 자리에 아주 조금만 남겨줘 무슨 일 당신 집에 와서 한나하고 무슨 얘기 했어요? 한나가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당신 지금 거기 어디야?